1. 범어 달고나 오늘도 범어 달고나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범어 달고나 6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2차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만남에서 얻은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내인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엘이 낳은 요셉을 잃은 상황 가운데 라엘이 낳은 막내 베냐민까지는 잃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을 잃었지만 가정에서 야곱의 편애는 계속 이어졌고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고집을 피웠지만 곡식이 없어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 정말 극단으로 치다하니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베냐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또 주위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도 저도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하려다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뒤늦게 찾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뒤늦게 찾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뒤늦게 하나님을 찾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뒤늦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고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창세기 43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달고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달고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